네 안녕하세요 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애쉬알랜드의 Beautiful 오케스트라식으로 편곡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초반에는 길거리 화이트 노이즈랑 피아노 전주는 원곡이랑 살짝 다르게 제가 연주를 했습니다 그 다음 악기는 바이올린을 스피카토 연주법으로 쌓았고요 바이올린 두 대를 더 추가를 시켜서 카운터 멜로디를 입혔습니다 또 바이올린 두 대랑 비올라 한 대를 섞어서 한 옥타브씩 올리고 내리게 됩니다 첼로는 루트 노트에 또 첼로를 한 악기 더 추가를 하긴 했었는데 그거를 한 옥타브로 올려서 로우의 그 높은 주파수를 채워줬었습니다 또 그 슬픈 분위기를 추가할 겸 바이올린 두 대를 긴 노트로 바이올린 리드라인 또 오케스트라함에는 생각나는 임팩트 또 웅장함을 추가해줄 엘렉기타랑 트롬보는 조미료처럼 추가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슬프고 이제 그 꽉 채워진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바이올린을 하이를 채워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1절 완성 쉽죠?